세진양 뺏겼구요 자 연습기 횟입니다 양현준입니다 양현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스피드 붙여서 들어왔구요 행동! 디노 디노입니다 디노 이슬라모비치가 시즌 두번째 골을 기록하구요 이 득점은 양현준 선수가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작품 역습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강원FC의 디노 아 벌써 디노 선수가 이제 두번째 또 득점을 올슨 만들어냅니다 와 역습을 K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팀을 상대로 이게 역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원인데요 뺏자마자 바로 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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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